자 이번에는 수능특강 23강 문장 400문제 1번 들어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문장 넣기가 원래 어려운데 여기는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답을 맞추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불행하기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카니보화 하면 육식동물이거든요 육식동물이란다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형 육식동물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내용이 주어진 문장이 나옵니다 일단 대시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설명한 것들이 대형 육식동물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문장 다음에는 대형 육식동물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 보통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동물원 관리자들은요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어떤 필요성이냐 장소를 제공할 필요성이에요 뭐에 대한 장소입니까? 차지하는 어떤 책임이잖아요 그들의 책임이니까 그들이 맡고 있는 동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맡고 있는 동물들에게 있어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세 설치는 이렇게 나와요 눈을 피할 장소로 나오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동물들의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만의 공간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기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회인가 봤더니 바라보는 어떤 얼굴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응시하는 얼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즉 앞에 나오는 내용도 동일해요 즉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flight distance 플라이트 하면 비행이라고 알고 있지만 도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도피거리라고 하는 건 영어의 특징이에요 뭔가 희한한 단어가 나오면 바로 설명이 들어가죠 도피거리란 이런 거리입니다 어떤 거리인가 봤더니 동물이 다가오는 인간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죠? 이런 거리를 동물의 도피거리라고 하는데 이게 반드시 존중돼야 돼요 이러한 의미로 프라이버시라는 의미가 쓰이고 있습니다 남의 눈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어떤 공간 프라이버시 동물들에게도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첫 번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들은 그들의 많은 시간을 포레이지부터 포레이지를 하면 음식을 찾아다니다 이게 우리 선사시대 사람들에 대한 글에서 많이 나오죠 채집인간 이런 많이 쓰는 단어죠 먹이를 찾아다니러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wherever possible 하면 하나의 관용으로 오시면 돼요 가능하면 언제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wherever 다음에 it is가 있는데 생략된 거 wherever it is possible입니다 이걸 보통 it is가 생략하고요 wherever possible로 나오는데 wherever라면 장수를 나타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려면 그냥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가능하면 언제나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wherever possible 외우세요 가능하면 언제나 가능하면 언제나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줘야 됩니다 뭐하기 위해서? 식량이라고 하는 게 찾아지기 위해서 식량을 찾기 위해서 식량은 숨겨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뭡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건 원래 원칙적으로 먹이를 찾아가는 습성이 있는데 이것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 즉 동물이 갖고 있는 야생성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로 시작하고 형용사, 투부정사가 나오죠 얘기는 즉슨 가주어 진주어 공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부자연스럽느냐 봤더니 야생 동물에게 언언니 다음에는 노력하지 않고 얻어진 이라는 뜻이거든요 노력하지 않고 얻어진 음식을 제공하는 건 부자연스러워요 야생에서는 동물이 초식동물이건 육식동물이건 스스로 음식을 찾으러 다닙니다 동물원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서 무엇을 빼앗느냐 동물이 가지고 있었던 지배적인 활동 야생에서의 지배적인 활동을 빼앗는 거야 이게 뭐예요? 사냥하고 음식을 찾는 활동을 뺏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뭐하도록 이러한 활동을 복제되어지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원 자체가 동물들을 가둬두고 있어요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찾아다닌 습성을 막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최소한 자신의 음식을 찾아다니는 활동을 최소한 정도로는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모든 노력은 누가 할 일입니까? 동물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말하자면 사람들이 살아있는 어떤 얼룩말을 사자 구역에다가 넣어요 넣는다 할지라도 즉 육식동물에게 사냥감을 넣어주는 거죠 사냥이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짧은 추적 혹은 짧은 추격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얼룩말을 사자가 있는 그런 큰 공간에 넣어준다 하더라도 사자가 보통 야생에서 소식동물을 사냥하는 공간이 길고 오래 걸린 시간 동안 사냥을 하는데 여기는 워낙 구역이 작기 때문에 짧은 추적만 해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입니까? 육식동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3번에 갑자기 육식동물의 사례가 나옵니다 육식동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첫 번째 주어진 이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육식동물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내용은 뭐로 가야 됩니까? 3번으로 가야 돼요 동물원들은 소식동물들에게 이런 음식을 찾는 활동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대형 육식동물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어 왜냐하면 얼룩말을 넣어준다 하더라도 단순한 요식행계만 나오기 때문에 큰 효과는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만큼이나 부자연스러운 것만큼이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단이 없대요 뭐만한 수단이 없느냐 사냥을 복사할 만한 복제할 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어디에게? 포획 상태에 있는 대형 육식동물에게 사냥을 복사할 만한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육식동물에게 소식동물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사냥을 그렇게 열띠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흐름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동물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려는 동물의 노력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두 개로 나뉩니다 눈을 피할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게 앞에 나오고요 그다음에는 먹이를 숨기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육식동물에게는 그닥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제 소재 자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동물원의 어떤 동물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글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로 나왔을 경우 봤을 때 어휘 혹은 글의 순서 정도로만 나올 만한데 이것도 그렇게까지 나올 만한 포인트 라인이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지문은 한 번 정도 훑어보는 정도로만 공부해 주시면 되는 지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ύ과가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